안녕하세요. 민음사 해외문학팀 편집자 박혜진입니다. 오늘 소개할 작가는 얼마 전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바퀴벌레 논쟁으로도 유명한 작가인데요. 엄마, 내가 바퀴벌레로 변하면 어떻게 할 거야? 라는 질문의 원작자, 바로 프란츠 카프카입니다. 카프카는 알베르 까미, 밀란 군데라, 보류에스와 같은 수많은 작가들에게 영감을 주었는데요. 2024년에 타계 백주기를 맡는 고전 작가이지만 오늘날에도 가장 전위적이고 독특한 문학세계를 이룩한 작가에게 어디어디의 카프카라는 별명이 붙곤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카프카는 책을 왜 읽어야 하는가? 라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품게 한 작가입니다. 카프카가 친구에게 쓴 편지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데요. 나는 우리를 깨물고 찌르는, 다만 그런 책들을 읽어야 한다고 생각해. 우리가 읽는 책이 머리를 주먹으로 내리쳐 깨우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책을 읽어야 할까? 한 권의 책은 우리 안에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도끼여야 해. 저는 이 문장을 읽을 때마다 온몸의 털이 쭈뼛 서는 느낌이 드는데요. 달군새를 힘껏 내리치는 대장장이처럼 우리 안에 얼어붙은 내면을 깨는 카프카의 작품들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캔브리지 사전에는 카프카적인 이라는 단어가 등재되어 있는데요. 매우 불쾌하고 무서우며 혼란스러운 프란츠 카프카의 소설에 묘사된 상황과 비슷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과연 카프카의 작품이 어떻길래 이렇게 단어로까지 사전에 등재된 것일까요? 그 중에서도 가장 독특한 설정으로 유명한 작품, 변신을 만나보겠습니다. 프레고르 잠자는 어느 날 아침 불안한 꿈에서 깨어났을 때 자신이 잠자리 속에서 한 마리 흉측한 해충으로 변해 있음을 발견했다. 그는 장갑차처럼 딱딱한 등을 대고 벌렁 누워있었는데 고개를 약간 들자 활 모양의 각질로 나누어진 불룩한 갈색 배가 보였고 그 위에 이불이 금방 미끄러져 떨어질 듯 간신히 덮여있었다. 다른 부분에 비해 형편없이 가느다란 여러 개의 다리가 눈앞에서 맥없이 허우적거렸다. 자고 일어났는데 벌레가 되었다니. 듣기만 해도 정말 불쾌하고 무섭고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이 벌레 아니 이 사람은 그레고르 잠자인데요. 한 집안의 장남으로 외판사원으로 일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실질적인 가장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눈을 떠보니 마음대로 몸을 뒤집을 수도 없고 입에서 갈색 진물이 나오는 흉측한 해충으로 변해버린 것이죠. 이 와중에도 착한 그레고르는 최근 엄마 내가 바퀴벌레가 되면 어떻게 할 거야? 라는 질문이 유행처럼 번졌죠. 우리들은 그리고 카프카는 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걸까요? 카프카의 개인적인 삶을 들여다보면 이 벌레의 의미를 조금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카프카는 1883년 지금은 체코의 수도인 프라하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프라하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중제국에 속한 보헤미아의 수도였는데요. 문화적으로는 독일, 체코, 유대 문화가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카프카의 아버지인 헤르만 카프카는 유대인으로서의 차별과 가난을 이겨내고 자수성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기보다 독일어를 배워 서구 유럽사회에 안정적으로 편승하기를 바랐죠. 그렇게 카프카는 프라하에서 불과 10%의 삼류층만 쓰는 독일어를 배웠고 독일어를 쓰는 유대인으로서 전통 유대교에도 기독교에도 완전히 동화될 수 없었습니다. 즉, 종교와 혈통, 언어, 그 어느 쪽으로도 소속감을 느끼지 못한 채 성장했던 겁니다. 이런 상황은 어릴 적부터 카프카의 삶에 근본적인 불안감을 형성하는데요. 성인이 된 후에도 아버지의 그늘은 거치지 않았습니다. 작가가 되고 싶었던 카프카와 달리 카프카의 아버지는 아들이 법학을 전공해 안정적인 밥벌이를 하길 원했기 때문이죠. 카프카는 아버지와 집안의 기대를 저버리고 스스로 생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밥벌어지가 될까 항상 두려워했습니다. 마치 변신 속 그레고르가 벌레가 되어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하자 극심한 공포를 느꼈던 것처럼요. 즉, 변신에서 주인공이 벌레가 된다는 설정은 첫째로는 유럽사회에서 차별받는 유대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현실과 둘째로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무능한 존재가 되어 가족들에게 외면받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형상화된 것이죠. 여러분은 내가 벌레가 되면 어떻게 할 거야? 라는 질문에 어떤 대답을 받으셨나요? 카프카는 변신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아빠, 제가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도 있는 그대로 사랑해 줄 건가요? 하는 질문을 던졌던 것은 아닐까요? 앞서 말했듯이 카프카의 아버지는 확실한 직업을 가지고 안정적인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어쩌면 부모로서 당연한 바람이겠지만 점차 그 정도가 지나쳐 아들을 학대에 가깝게 통제하면서 자기의 가치관을 강요했습니다. 오죽하면 카프카가 이렇게 말할 정도였죠. 아버지가 저의 친구였다면, 사장이었다면, 아저씨였다면, 할아버지였다면, 아니 이를테면 장인이기라도 했더라면 저는 아마도 행복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로서는 아버지는 제게 너무 강한 분이었습니다. 집안의 법과 같았던 아버지에게 정면으로 맞설 수 없었던 카프카는 아버지가 제시하는 안정적인 삶 속에서 적당히 타협하며 자기만의 삶을 모색하기 시작하는데요. 카프카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프라아 대학교에서 법학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합니다. 대신 오후 2시면 업무가 끝나는 근로자 사고보험국에 취직해 밤늦게까지 글을 썼죠. 오전에는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고 오후에는 자신의 꿈을 이루는 나름의 합의점을 찾은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카프카의 삶을 다시 요동치게 할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펠리체 바우어라는 여성을 만나게 된 것인데요. 이 즈음 카프카는 아버지의 요구에 따라 퇴근 후 매제의 사업을 봐주고 늦은 밤이 되어서야 글을 쓰는 고달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의 집에서 펠리체 바우어를 만나 첫눈에 반하고 편지를 주고받으며 마음을 키워가는데요. 이때 둘이 5년간 주고받은 편지가 무려 500통이 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작품 선고가 이 즈음 카프카가 쓴 단편 소설입니다. 부즈가 펠리체 바우어를 위한 한 편의 이야기죠. 이 소설은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단 하룻밤 만에 쓴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선고의 주인공은 젊은 사업가 게오르크 벤데만입니다. 그는 러시아에 있는 친구에게 자신의 약혼 사실을 알리는 편지를 쓰는데요. 사업이 어려워 생활이 곤란해진 친구에게 유복한 가정의 아가씨를 만나 결혼한다는 사실을 알리기가 미안해 몇 번이나 주저하지만 결국 솔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의 방에 들어가 친구에게 편지를 썼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어두운 방에 홀로 앉아있던 아버지는 게오르크의 이야기를 듣더니 그러더니 게오르크의 약혼녀가 게오르크를 유혹했다며 불같이 화를 내고 급기야는 너에게 익사형을 선고하노라 라고 소리치죠. 그 말을 들은 아들 게오르크는 물가로 달려가 부모님 그래도 전 언제나 당신들을 사랑했었답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추락하며 소설이 끝납니다. 카프카적인 혼란스러운 전개가 손에 땀을 주게 하는 작품인데요. 카프카는 이 작품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엄격한 아버지가 펠리처바오와의 결혼을 반대할 거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한편 이 연애에는 내적인 걸림돌도 있었습니다. 카프카는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키우는 세속적인 행복을 원하면서도 들쓰기와 안정된 가정생활이 양립할 수 없다는 생각에 괴로워했던 것인데요. 결국 카프카는 그토록 사랑하던 연인에게도 파혼을 선언하고 예수를 택하죠. 이후 다른 여성과의 약혼도 무산되며 결국 독신으로 삶을 마감합니다. 어떤 곳에도 소속되지 못해 불안해하면서도 그럴 기회가 찾아오면 기를 쓰고 피하며 소속되기를 거부했던 카프카. 과연 그가 원했던 것은 어떤 삶일까요? 지금부터는 카프카의 고독삼부작 중 하나로 불리는 실종자를 통해 그의 불안을 더욱 깊게 파고들어가 보려 합니다. 카프카는 패결핵이 악화되어 세상을 떠나기 전 자신의 미발표 작품들을 모두 없애달라는 유언을 남겼죠. 하지만 친구인 막스브로트의 고마운 배신 덕분에 오늘날의 독자들은 카프카의 걸작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카프카의 고독삼부작이라 불리는 세 편의 장편소설 성, 소송, 실종자가 바로 그 작품들인데요. 지금부터 만나볼 실종자는 카프카가 20대 후반이었던 1911년부터 1914년까지 썼고 사후 3년 뒤인 1927년에야 출간되었습니다. 미완인데다가 사후에 출간된 작품인지라 해석이 다양한데요. 과연 누가 어떻게 실종되었다는 것일까요? 이야기의 주인공은 17살의 청년 카를로스만입니다. 그는 집안의 한여를 임신시킨 죄로 부모에게 여행가방 하나만을 건네받은 채 절연당하고 미국행 배에 올라탑니다. 모든 것을 잃은 듯했던 카를은 그곳에서 우연히 소식이 끊긴 외삼촌을 만나는데요. 외삼촌은 고향을 떠난 후 맨주먹으로 큰 돈을 벌어 정재계의 고위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미국 땅에서 카를은 동아줄을 잡은 셈이죠. 하지만 이마저도 얼마 가지 못하고 삼촌의 눈밖에 나는 바람에 아버지에게 버림받았던 것처럼 삼촌에게도 절연당하고 맙니다. 이 사건으로 그는 미국의 상류층에서 가장 밑바닥으로 내쳐지는데요. 그때부터 불황자무리에 뒤섞여 길을 떠돌기도 하고 간신히 호텔 엘리베이터 부위로 취직해 일하기도 하지만 이내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고 직장에서 쫓겨납니다. 거대한 미로를 방불케하는 커다란 배 그 배를 타고 도착한 자본주의의 끝 미국 카를은 이곳에 적응하는 데 성공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고 이 넓은 미국 땅 어딘가에 자기 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알베르 까미는 실종자의 주인공 카를로스만이 영원히 소속감이라는 바위를 헛되이 굴리는 현대의 시시포스라고 말했는데요. 열심히 일하는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있다고 말하는 미국이지만 누구나가 의미하는 건 기회의 평등이기도 절대 끝나지 않는 무한 경쟁이기도 합니다. 카프카가 생각했던 디스토피아는 바로 이렇게 무한 경쟁이 당연시되는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개인이 소속감, 선을 향한 의지, 끝내는 내가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마저 하나씩 잃어가는 것이었죠. 중요한 것은 이때 실종이 마치 그레고르 잠자가 어느 날 아침 벌레가 된 것처럼 한순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인간다움과 나다움을 점점 희미하게 점점 흐리게 갉아먹는 조용한 실종이었습니다. 카를로스만이 궁지에 몰려 경찰에 쫓기는 신세가 된 어느 날 앞서 말한 불황자몰이가 먹고 살 방법을 마련해주겠다고 꾀어내는데요. 누군가의 하인이 되어야만 하는 일이 카를로스만이 왠지 맞득치 않습니다. 고민에 빠져 잠들지 못하는 그날 밤 옆집 발코니에서 밤늦게까지 공부 중인 이웃을 발견합니다. 카를로스만은 과연 공부를 하면 더 나은 삶이 있을까? 하는 호기심에 이웃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던지는데요. 그 이웃은 자신처럼 가능성이 희박한 일에 매달리는 것보다 누군가의 밑에서 일하는 삶이 훨씬 더 안정적이니 그 일을 하라고 충고합니다. 그의 조언에 카를로는 불황자몰이의 현실적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하죠. 어쩌면 카프카는 이웃 청년의 입을 빌려 자기의 분신과 같은 카를로스만에게 너무 멀리 보지 말고 그냥 살아. 먹고 살기에도 벅찬 세상이야. 라고 말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간 카를로스만의 삶도 결국 모든 것을 잃고 실종될 운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숨이 턱 막혔겠죠. 어쩌면 카프카는 꿈을 조치라고도 현실의 순응화라고도 쉽게 말할 수 없어서 이 소설의 결말을 맺지 못한 것은 아닐까요? 이 넓고 험한 세상에서 내 자리 하나쯤은 갖고 싶어서 그렇지만 그렇게 누구나 중 하나가 되기는 싫어서 섞이고 싶지만 희미해지기는 싫은 그 마음 속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불안의 실체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감히 위로를 건네지도 해답을 제시하지도 않지만 함께 고민하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작가 지금까지 알려드린 프란츠 카프카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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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